앞부분에서 대통령과 특히 정석인 국무총리 잘못된 그런 발언 문제를 짚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결과 지금 국민의 여론이 완전히 뒤집힌 걸로 갤럽 여론조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미애 법무장관의 그런 폭주극 거기에다가 임미리 교수의 컬럼 고발 사건 등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가지고 그동안 임계점에 이르는 국민의 분노가 이제 완전히 분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갤럽 여론조사 를 좀 논의하기 전에 그 전에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엊그제도 김형석 교수 네 김형석 교수님 네 뭐 100세 까지 사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7월 달 되면 오는 7월 달 되면 만 100세가 됩니다 동아일보도 칼럼을 썼고 또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님도 오랜만에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말씀도 하시고 또 경고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정권이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이 독경 이라고 합니까 우이 독경이죠 그런 것 같아요 소기의 경읽기 사실은 김형석 교수 같은 분은 이런 정치적 발언을 잘 안 하시는데 이 정권은 문정권은 정권욕에 얽매해서 분열을 조례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예 김형석 교수님은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철학자이기도 한데 그 세 분이 계셨습니다 안병욱 교수 김태길 교수 그다음에 김형석 교수는 참 당대에 참 대단한 철학가 3대 철학가 아닙니까 예 뭐 김형석 교수 저작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예 예 예 김형석 교수는 연세대학 교수 그 다음에 숭실대학 교수는 안병욱 교수 그 다음에 김태길 교수는 서울대학 교수 서해서 참 친구처럼 이렇게 항상 같이 하면서 대한민국의 철학의 기초를 전부 다 가르쳐주고 정말 이 삶의 어떤 질이라든가 국가의 본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참 진짜 어른이셔 진짜 어른이셔 나라의 어른이예요 지금 김형석 교수가 그날 이렇게 칼럼 쓴 거 보고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다시 말하자면 김형석 교수 말씀은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정말 그럴 거야 정말 그럴 거야 그러면은 잘못돼 하는 점잖게 이렇게 꾸짖는 그런 내용이 전부 다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대통령을 직접 지목은 안 하자면 대통령 정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에게 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대통령한테 하신 말씀이죠 누구한테 오겠어요 또 이해창 총재 전 총재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 정권은 법치를 유린하는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법을 악용한 법비들이다 문재인과 추면은 법비 비적이라는 것이죠 법을 악용해서 도둑질을 해 먹는 비적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주 상당히 신랄하게 어떻게 보면 죽비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비 네 그런 내리쳤더라고요 특히 뭐 이런 공수처 이런 것은 입법농단이고 사법농단 이다 이건 위헌이지 이런 기구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원로들이 오지게야 나섰겠습니까 얼마 전에 정 정웅은 전 국무총리도 장문의 성명을 38분에 조목조목 처음부터 이 정권이 출범 하고 난 바로 이후부터 를 조목조목 해서 저도 그 한 4호까지 하다가 그 뒷걸 갖다가 아직 못했을 정도로 아주 깨알같이 아주 날카로운 비수 같은 칼로 이렇게 평가를 해놓은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얘기가 무슨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을 따라서 그 연세에 이르면 80 90 되신 분 100세가 되신 분들이 무슨 진보 보수 이념을 찾고 무슨 어느 당 좋아하고 그런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이게 아닌데 그런 걱정이 넘쳐가지고 그냥 참지를 못해서 오죽해야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원로들이 전방위적으로 정치 원로 사법 원로 무슨 뭐 국무총리 하신 분 그 다음에 철학가 대 철학가 막 이런 또 뭐 또 진보 진영의 진중권 교수 같은 농계 그 다음에 안미리 아 임미리 교수 또 이런 분들 막 그냥 경실련 뭐 민변 또 정교모라고 있습니다 정교모 정의사회를 바라는 교수 모임으로 네 거기다가 말이죠 경실련 참여연대 여기 주류를 이루는 참여연대 이런 소위 조국의 고향이 참여연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까지 전부 다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 정권이 아무리 폭압을 써도 오래 가지 못한다 네 바로 이런 걸 암시를 하는 게 아닌가 왜 안 그러면 자기의 편들이 이렇게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하고 또 대한민국의 대 철학가라든가 또 대 정말 학자라든가 또 훌륭한 총리들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다 나서 가지고 똑같은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희대 허영교수라고 헌법학기라든가 이게 태도 아닙니까 네 태도죠 석자교수 네 석자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경희대에 있는 그 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스승입니다 스승 그 분까지도 공수처법이라든가 최근에 이런 취미의 폭주행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허영교수님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안 봤죠 내가 이게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하면 문재인 저 제자는 틀림없이 좀 접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허영교수님이 작년 10월달인가 그때로 기억이 되는데 공수처법은 위헌 딱 멋을 딱 박았죠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그리고 이 검경수사 추미애가 하도 날뛰고 저러니까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검찰은 법무부하고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다 쫄깨이가 아니다 견제와 균형 관계다 검찰의 수장은 총수는 검찰총장이다 이 총감독 지휘권을 갖고 있다 검찰청법에 그런 걸 딱 명시를 해줘도 안 들어요 일로 듣고 일로 샛버려요 그래서 결국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이 안 들을 때는 국민이 나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이 안 나설 때는 국민이 나선다 아마 그런 것을 국민이 나설 때를 기다리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친북 좌파 운동권에 둘러싸여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못하나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데 주위에서 주사파들이 전부 다 이걸 넣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얼굴마다 물으면 내세우고 자기들 중에서 다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딱 보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 지금 권력을 향유하다 보니까 소위 독재 권력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향수를 느끼고 있지 않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시진핑이나 푸틴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나 김정은 그래서 북중로 쪽으로 자꾸 가나 한미동맹 빼버리고 파괴 오고 시진핑한테 한 얘기가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오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저는 우한 폐렴이 훨씬 더 듣기가 좋아요 아 그럼요 우한 폐렴이 딱 오고 나니까 중국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중국의 고통이 왜 우리의 고통입니까 거기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산해가지고 우리한테 무차별하게 오는데 그래서 문도 빨리 닫지도 않고 말이지 중국이 뭐라고 그럴까 봐 지금도 안 닫고 있어요 네 이러니 아 이거 슬프다 못해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벽에다가 내 머리를 딱 찌어버릴까 생각도 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임미리 교수 고려대 연구 교수입니다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도 뭐 언론 방송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경향신문 정동 칼럼에 지난달 28일에 민주당은 빼고 이런 칼럼을 쓴 걸 그걸 지금 고발 조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고발한 사람이 이해찬이거든요 그런데 이해찬이 누가 이런 거 고발이냐고 도대체 쇼지 쇼지 자기 이름으로 내놓고 괜히 다른 사람한테 한 거냐 그 순간을 뭐뭐나 하려고 하는 그 굉장히 그 위선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위선이죠 위선 위선 자기가 그걸 해 놓고 고발을 해서 경향신문하고 말이지 제가 그랬습니다 5대1 간지 하나를 갖다가 고발을 할 칼럼 가지고 고발한다 할 정도 되면 그건 벌써 수준 이하다 이거예요 저는 칼럼 쓴 교수뿐만 아니라 경향신문에 그 편집자까지도 고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한다는 사람이고 민주화운동의 일생을 바쳤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언론 타나 모르고 표현의 자유를 지금 억압한 거나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양 박사님 14신 대로 자기 쪽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자기 쪽 사람들이 이게 민주정권 맞느냐 참다 못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니까 진중권 교수가 나올 때 저는 많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 진중권 교수가 저런 양식 있는 사람들이 이 좌파 진영에 있었구나 진보 진영에 저런 분들이 있었구나 진보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저렇게 반듯하고 저렇게 바르게 얘기할 사람이 있었을까 라고 오히려 좀 부끄러울 정도로 말이죠 진중권 교수가 돋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임미리 교수 나중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권성애 권영애 그 민변 변호사 공경애 공경애 모든 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끝나야 되는데 끝나야 되는데 왜 끝나지 않느냐 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겠습니까 이 민주당이 유감으로 표한다 했잖아요 사과도 제대로 안 했어요 아니 사과를 안 하고 말이야 유감이 뭡니까 감정이 있다 자기들끼리 지금 서로 떠넘기고 있어 누가 이런 일을 했어 그러고 나니까 자기들 내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아니 이해찬이는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해 놓고서 누가 이걸 했느냐고 딱 오리발 내미네 오리발이 아주 그냥 달인이에요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노예하다 능구렁이 속된 말로 능구렁이라고 하는데 노예하다 노예하다 네 딱 오리발 내미는 거 봐요 그러니까 조국 같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보면은 겉으로는 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고 내가 별을 다섯 개 달았다 뭐 이런 사람들 압니까 깜빡 갔다 오는 것을 별 하나씩 달았다 하고 네 개 이상은 달아야 그래도 큰소리 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내에서는 어떤 저 자파 좀 지식인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조국 수호 검찰개혁할 때 나도 양심이 좀 찔렸지만 같은 편이니까 하고 좀 방관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순위선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웃고 말은 적이 있었는데 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정을 갖다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국정운영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좋은 차 타고 잘 먹으면서 자기들 영달 입신영달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저렇게 업신여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운동권 세력들은 또 위선의 아주 달인들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추미애는 운동권도 아니잖아요 공부만 해갖고 고시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판사하고 평생을 국회에만 한 사람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폭주열차를 몰고 있는 거예요 뭐 21일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가치관과 인성이 문제다 우리는 고상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부분을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추미애 난 추미애 성만 들어도 이제는 고개가 돌려집니다 21일날은 또 검사장들을 전부 모은데요 아니 검사장은 검찰총장이 있어야만 배석해야만 검사장의 회의가 되는 건데 자기가 여왕인가 법무장관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양반은 씨바 여왕 같으면 그래도 괜찮은 여왕인데 씨바가 아니고 저 있지 않습니까 망고간의 여왕 서태우 오만불손 여왕 서태우 서태우 서태우가 초기에 그랬어요 저 서태우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뭐가 뛰니까 망둥이가 뛰고 뭐가 뛰면 뭐가 뛴다고 그러더니 이 나라 지금 정치 정부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좌파 진영 또 진보진영의 학자들 양식 있는 사람들 거기 시민단체들까지 일어나가지고 지금 온 거 벌떼처럼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결과로 나온 게 그래도 여론조사 다 못 믿는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1등 여론조사 기관이 갤럽입니다 네 맞습니다 갤럽은 거기도 마사지를 하는지 어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신뢰성이 있는 데가 갤럽이에요 갤럽이 지금 11일부터 13일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서 14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정권지원론이냐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이것을 지난해부터 지금 총 5차례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지금 14일 날 발표한 거 보면 완전히 민심이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습니다 정권 심판론으로 확 갔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여권이 그래도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 지원해야 한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정권 심판론이 45% 네 그 다음에 정권 지원론 정부 지원론 또는 야당 심판론이 43% 45%고 무술 속에 무응답이 한 13%인데 처음으로 민심이 뒤집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던 네 국민의 분노가 본격적으로 지금 표출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 시점에서 네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갈수록 정권 심판론은 더 탄력을 받죠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그동안 중도층만 하더라도 지난달 조사에서는 정권 지원론 이게 52% 했는데 이번에는 39%로 떨어져 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권 심판론은 37% 했는데 50%로 올라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혀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격차로 이렇게 뒤집혀 버렸거든요 네 그게 이제 민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39%하고 50%라는 거는 이 격차가 엄청 많은 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50%는 정권 심판에서 바꿔치우자 바꾸자 이거 아닙니까 네 39%는 그래도 민주당 문재인을 지원하자 하는 게 39%인데 원래 여론조사 기관 CEO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실 이 집권당이라든가 대통령은 프레미엄으로 한 5점에서 10점을 네 이렇게 보태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39%에다가 만약 5점만 뺀다고 치더라도 이게 20 몇 퍼센트입니까 26%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 26대 50%가 된다는 얘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동안 보수층이 주로 이제 정권 심판론이었다면 중도층까지도 정권 심판론으로 지금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 왔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총선 결과가 지금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20대 네 젊은층들은 주로 그동안은 맞습니다 문재인 지지 아니었습니까 여기도 완전히 뒤집혔어요 뒤집혔습니다 4%가 높아요 아니 20대만 해도 야당이 승리하리라는 게 50% 여당이 승리하리라는 게 40% 10% 이상의 차이로 20대도 뒤집혔고 네 특히 이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게 지역적으로 보면 충청도입니다 맞습니다 충청도 영원함은 갈려지고 수도권은 비등비등하고 충청도가 캐스팅보트를 쥐기 때문에 대권 후보들도 다 충청도에 압우를 좀 많이 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런데 충청도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뒤집혔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야당이 승리하리라는 게 지금 충청도에서 49% 여당 승리가 37% 이렇게 나와 보죠 그 전달만 하더라도 야당 승리가 30% 여당 승리가 55% 토탈 19% 18 9%의 격차가 이렇게 나와서 전체로 보면 37 8%의 변동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미애가 특히 이제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했어요 요 근래 뭐 인미디 사건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곧 반영이 될 겁니다 이게 반영이 되면 더욱 격차가 벌어져요 왕창제 되겠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그마가치 용암 이게 분출하기 시작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5회에 걸쳐서 지금 시작 시리즈로 하는 건데 이 갤럽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바로 결과는 뭐냐면 반전이 되었고 이제 여론이 뒤집혔다 한마디로 뒤집혔다 이제는 이거 회복 불능이다 여권이 회복할 수가 없다 이유는 한번 불가하역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선거를 앞두고 악재에 의해서 넘어지면 절대 회복이 안 된다 선재가 안 나타나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 이건 근데 이 악재가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정세균이라든가 인밀히 사건 이것은 여기 반영도 안 반영 안 됐죠 물론이죠 주미애 혼자 독불장군 행태 때문에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네 주미애하고 문재인 같이 둘이 물론이죠 문재인조 그거는 뭐 한쌍이니까 콤비니까 여기는 이제 총리하고 그다음에 인밀히 교수권이 딱 들어가놓으면 다음 주에는 정말 아닌 말로 으악 소리가 좀 날 것 같아요 거기서 더 으악 소리 나는 것은 이제 공청 결과 나오면서 집안 싸움 벌어진다 집안 싸움 공청 갈등으로 가서 이제 치고 박고 치고 박고 하고 완전히 짜그러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선거는 이번 선거는 거의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게임이 이 야당에서 야당은 잘 관리만 하고 있으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야당은 지금 잘 순풍을 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동안 상당히 국민들로 부터도 실망도 지었고 걱정도 많이 주었는데 어쨌든 통합도 이루어져 가는 모양새고 맞습니다 네 그중에서 제일 잘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한 거예요 네 잘한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낙연이한테 지고 들어가라 저라 하는 것을 전제로 깔은 것으로 보통 인식하기 쉬웠는데 거기를 탁 침으로써 지금 상황이 반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터닝포인트라는 것이 있거든요 선거에서는 네 그래서 황교안 상당히 용기가 있다 이걸 치고 들어갈 때는 반전을 틀릴 생각을 했을 텐데 대부분은 소위 말해서 이낙연 씨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낙연 씨 처음에 맨 처음에 볼 때는 엄 엄 네 이런 표정이라서 참 괜찮게 봤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괜찮은 것은 괜찮게 본 것은 언론인 출신이니까 아니 저거는 이제 이 정치부 기자를 처음부터 같이 시작해서 그렇습니까 잘 아는 분이네요 총리 그만두고도 바로 전화 왔대요 고형 나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백수 됐고 열심히 하니까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그럼 내가 좀 욕을 좀 하려고 했더니 욕을 하면 안 되겠네 제가 이 총리한테 제일 욕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국회의원 할 때도 사선을 하고 있을 때도 당신은 사선이나 국회의원 해갖고 그 지역에서 뽑아줬는데 앉아갖고 금배치 달고 밥이나 먹고 앉아있냐 뭔가 큰일을 좀 해야 할 거 아니냐 맨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럼 고형 좀 기다려봐 맨날 그랬어요 근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저 이제 대학신문기자에 옛날 대학 서울대학 대학신문기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배 기자가 하나 있어요 선배 기자가 그분을 잘 아는 거 같아요 그분도 이모모인데 이모모 선배 기자인데 이낙연이 참 괜찮아 하더라고 뭐가 괜찮아요 그 사람 그랬더니 참 괜찮다고 이러더라고 뭐 이래서 진짜 괜찮은 거 하고 관찰을 유심히 이제 그 다음부터 관심을 갖고 봤더니 괜찮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눈만 보면 눈 그림자까지 쫓아다니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눈 그림자 시선하면 눈 그림자는 그걸 함부로 못 줬거든요 어떻게 보면 처세를 참 잘하시는 분이 그래서 딱 생각하니까 또 그거 보셨습니까 뭐 어디 프놈팬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주석님의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못 봤습니까 방명록에 그걸 보고서 아휴 주여 정말 이럴 수 있나이까 내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저분은 참 어렵게 하지만 25%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황교안이가 절로 갈 때 지는 것을 선택을 했을 때 저는 황교안한테 상당히 황교안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에도 불구하고 살신성인하겠다는 그 의지가 당신은 잘하면 그 다음에 저 뭐야 총선에만 승리하면 당신은 대권의 후보로서도 갈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역사가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황교안이가 지금 이기에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선거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손 잡으면 뭐 한다고 처음에 싸늘했다는 거예요 총로당이 지금은 손 손이 따뜻해졌답니다 네 따뜻해졌다 온기가 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잡아주고 그러면 그 말 알잖아요 그냥 썩하고 가버리고 뭐 가는 것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말 네 그래서 승기가 바로 이렇게 승기가 민심에서 우러나구나 민주주의라는 게 이래서 좋구나 민주주의는 이 환경감시를 전 국민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진보 진영의 학자들도 이렇게 감시를 하고 이래가지고 역사는 거꾸로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을 완전히 뒤집고 새로운 발전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틈을 국민의힘으로써 이루어지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네 국민의 민심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잇따라 실언 망언 이런 것들이 겹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황은 야권 쪽으로 제 1당 제가 볼 때는 뭐 과반을 넘기는 어느 당이든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1당 싸움이거든요 네 1당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1당 아닙니까 1당을 하면 국회의장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은 1당이 국회의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회의장을 가져오면 어떤 입법도 행포를 부릴 수가 없어요 없죠 지난번 패스트트랙 같은 어림도 없죠 문의사항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발적을 못 올 수가 있어요 국회가 추천을 안 해버리면 못 옵니다 지금 공수처 출발지원단을 총리가 먼저 해서 총리한테 공수처 준비단 그 다음에 막 설치 그걸 갖다가 정세균 날쌉히 했더군요 네 그런데 공수처 대선은 대한민국 가라앉습니다 대한민국 이름이 장막을 이렇게 내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투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1당이 바뀌어버리면 저는 1당을 지금 미래 통합당인가요 이렇게 당명이 바뀌었죠 한국당이 다 통합해서 1당을 미래 한국당이 뺏어올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데 1당이 되면 국회의장을 딱 쥐고 있으면 네 절대 공수처가 뭐고 발적 못 옵니다 그런데다가 만약 1당이 돼서 다른 당과 연합해서 과반이 넘을 경우에는 탄핵이고 뭐 있고 다 할 수 있는 데다가 그럼요 특검 국정조사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울산 부정 사건도 지금 윤석열 총장이 총선 이후에 조사를 하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1당이 안 되면 탄력을 받기가 어려워요 아 어렵죠 진짜 윤석열 총장이 그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민주주의 또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를 위해서 검찰들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그 대한민국을 지켜준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국민이 심판을 오르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자유 우파 보수 세력들에게는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남의 실수 때문에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통합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을 인물들 새로운 인물들을 혁신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찍을 수 있도록 그런 공천 작업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